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8월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마감도 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반년 만에 1조를 넘게 매수하면서 8월 정말 중간에 힘겨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는 산뜻하게 시원한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9월은 좀 어떨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아마 주마감이 양봉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노란톡에서는 12시 이후에 지수 꼬리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꼬리를 길게 올리나 보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일단 오후짱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승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플러스 마감이 됐고 코스피는 오랜만에 1조 넘게 매수하면서 거기다가 환율도 드디어 1160원 밑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연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장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힘든 8월을 보내셨던 우리 시청자님들 9월은요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도 매도해신 홈프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일상이야기,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주식 고민 올려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 상담은요. 신청 접수해 주시면 홈프로님과 함께 전화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종목 상담 좀 주고받으실 수가 있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문자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잊지 마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프로님 넥타이가 좀 붉은색이고 저도 오늘 좀 빨간색 옷을 입어봤는데 9월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오늘 좀 빨간색으로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매도 타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USB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보조 지표를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세부터 시작해서 제가 강의를 한 거의 한 두 달 이상 한 양이기 때문에 좀 기초 다지시거나 그리고 약간 변수 생기는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오늘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홈프로님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응원의 문자도 물론 좋긴 하지만요. 9월에 어떻게 보낼 건지 아니면은 USB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문자로 표현을 해주시면요. 3일 동안 장주 문자체험권까지 챙겨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8월 마지막 날까지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다 쏙쏙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대양봉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출발 힘차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MORрат 4시간 5시간 5 6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뉴욕 증시는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 경신을 했는데요. 내부적인 걸 보면 나스닥 쪽이나 기술주 중심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2%에서 3% 내외로 상승을 했고 미 국채금리도 일단 장기 국채금리도 하락 마감하면서 조금 시장이 안정돼 있고 테이퍼링 얘기는 어차피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시작은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지금 신중하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장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 상해 항생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내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단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뭔가 향후에 경제 정상화나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일 일본 시장도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 중에 지금 항생하고 상해가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는데요. 문제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금, 토, 일 한에서 지금 게임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인다는 악재 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저희 나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으로 얘기하자면 코스닥 쪽에서 창업투자 쪽 얘기인데 앞으로 사모펀드하고 벤처 캐피탈 관련해서 규제를 좀 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있어서 마지막에 반등 마감을 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금일 소폭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159원 50전이 마감가고요. 지금 현재 시간대는 좀 더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마감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관심주로 제시했던 종목 중에 추가로 좀 변동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날 여러분께 공개해드렸던 리드코프가 오늘까지 일단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내일하고 모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쪽에서는 돌파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9,500원에서 9,6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1만 1,200원, 300원 자리가 보시면 기존의 몸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가 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1만 1,700원짜리가 있긴 한데 주봉으로 지금 보면 화면상에 안 나오는데 1만 2,000원이 2019년도 고점 자리 중간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돌파가 나오게 되면 1만 2,000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틀 동안에 왜 중요하냐. 지금 상승 마감으로 전 고점을 붙이고 마감이 된 거고 신고가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고가를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보시면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1만 2,000원 이상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이쪽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렌텍이고요. 소폭 그냥 수익권 지금 3.5%, 6% 수익 진행 중인데 8,500원 나인이 중요하고 이렌텍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AR 글라스 쪽 이슈도 있고 메타버스에도 약간 엮이고 그리고 KTNG에 릴 관련한 전자담배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야 어차피 연말이 될 때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8,500원이 돌파가 되면 위에 상단으로 9,000원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3월달 이후로 물량이 생긴 이후에 지금 현재는 수렴하면서 소폭씩 올리고 있는데 8,500원이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위로 고가로 한번 상승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 흐름이 크게 나쁘지도 않고 하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하고 이렌텍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비밀번호가 6969번입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채널 고정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48님께서 비오네요 잘 부탁해요 종근당 9030님께서 예스24 5799님께서 일진홀딩스 3636님께서 홍프로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2657님께서 앱클론 5703님께서 양봉 은별 씨 도와주세요 캐몬 캐몬이 오늘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모양새가 추가 상승은 가능하긴 한데 저는 진단키트는 좀 시간 걸리니까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889님께서 인지 컨트롤스 일단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889님의 인지 컨트롤스 매수가 18,050원 비중 20% 지금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차 상승하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엔진 온도 제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플라스틱 부품도 있고 약간 경량화 쪽도 껴 있고 대신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에 예전에 천억 정도의 멀티밸브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로 부각이 다른 종목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반등으로 나오는 구간이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번에 지수 밀릴 때 이 종목 또한 240선이 이탈되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의 위치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리고요. 수소차 종목 중에 지금 강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하단에 있는 종목 중에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16,500원에서 700원대가 돌파가 되면 1차적으로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인 18,000원 초반권을 알려드리고요. 혹시라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강하게 오르면 이 자리에서는 19,500원 정도 라인이 상당히 무거울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추가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16,500원 돌파 시 18,000원 매수가를 거쳐서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대는 19,500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세가 아직 수급이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고 만일에 이번에 수소에 같이 테마가 실렸다면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 컨트러스 같은 경우는 수소에서 약간 외부 종목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마 종목 중에 지금 오늘 S 트래픽이나 보시게 되면 내일 이제 일진 하이 솔루스가 상장하면서 수소 관련주가 움직인 게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인지 컨트러스는 아직은 봉계도로 올라가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16,500원 돌파 시 제시한 가격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889님께는 햄버거 세트 저희가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9030님의 YES24 19,000원 10% 기사 보고 샀는데 너무 떨어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YES24 같은 경우 사실 테마가 크게 붙어서 상승이 계속 나왔는데 그 이슈가 기사 정도까지 나왔을 때 보시고서 매매하시면 상당히 늦고요. 또 하나는 이 기사가 존속이 될 수 있냐 아니냐 그런 쪽으로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YES24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보시게 되면 현재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논할 구간은 아닙니다. 잠깐 회사를 보여드리면 어차피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양호한 부분입니다. 연매출이 6천억에 영업이익이 적더라도 올해 정상화가 되게 되면 200억 정도 나오고 흐름이 되게 괜찮은데 문제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9,000원대면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고점을 두고 매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리까지 제가 올라갈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14,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은 21선 안착 이후에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고가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까지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게 되면 저는 일단 1만 6천 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라갈지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그 상단에 올라갔을 때 매물대를 돌파하고 추가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고점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2, 3주 동안은 일단 1만 4,300원, 400원대 안착 여부 그리고 1만 6천 원이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 1만 8천 원대도 또 저항대가 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상승해서 급등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라인 알려드린 가격대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1만 4천 5백 원 이상 올라오고 1만 6천 원한테 터치를 하게 되면 제 노란토 가서 질문하시게 되면 또 그때 돼서 제가 수급이나 그런 부분을 체크해드릴 테니까 1만 6천 원 돌파를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재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030님께는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나중에 4주 이내에 바로 교환권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지금 전화 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여러분, 다 그렇죠.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CIS요. 네, 매수가는? 12,750원인가 780원이랄까요? 네,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세요? 한 20% 돼요.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수렴하고 1차적으로 상승은 나왔는데 회사를 잠깐 설명드리면 리튬 2차 전지 전극 제조가 원래 그 주업이고요. 그 외에는 전공 장비 관련해서 전문 제작하고 있고 기타 생산 설비까지 하는 전기차 관련주로 맞고요. 슬리팅 공정의 불량 부분을 캐치하는 부분에 라벨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물류 비용하고 부대 비용이 좀 증가서에는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원래 지금 중국의 CATL하고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전고체 전지 개발 이슈가 있죠, 시청자님? 네, 알고 있습니까? 전고체 전지는 꿈의 전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지금 상용화하는지는 4, 5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 SDI나 그쪽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전고체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종목이 강하지 않죠. 이유인 즉슨 그 부분이 바로 뚝딱뚝딱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부터 국가 협업해서 업체별끼리 생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발 단계예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CI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전궤도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2023년 정도의 시제품은 나온다는 루머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 위치상은 지금 1차 상승이 나왔고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1차 상승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장대항봉이 나오면 이평성 배열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면 전고점에 걸려요, 시청자님. 그래서 아마 1만 5천 원대 걸린 것 같고요. 약간 수렴을 하고 나서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몸통으로 보시게 되면 1만 4천 원 후반권 갔을 때 1차 목표가를 제가 돌파됐을 경우에 1만 6천 원대 초반권을 설정해 드릴게요. 그 자리가 지금 구간상은 자리가 있는데 약간은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 수렴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돌파가 되게 되면 1만 5천 5백 원 라인까지 500원, 600원 라인까지 가능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주에 반등 라인이 나오나 보시고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수렴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봉을 봐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 3일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1만 4천 원 후반권에서 1만 5천 원 갔을 때 돌파가 약하면 절반을 줄이고 대응하시고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1만 6천 원까지 가능한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해가 되셨죠, 내용은? 네. 그래서 이슈로 올리는 거지 실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니까 1차적으로는 20선 이탈 전까지는 좀 더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중을 10% 정도는 줄이고 나머지 10% 갖고 단기적으로 대체하면 어떠셨습니까? 저는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은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상담은 괜찮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매수하셨네요. 네. 우선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이 관련주가 꿈의 배터리인 만큼 우리 시청자님께서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시청자님, 꼭 배터리 생탄도 성공을 해서 주식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9월에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사인회담을 진행하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이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에 0256번이고요. 나는 지금 당장 좀 빠르게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저희가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은 당첨되신 분들께서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배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잊지 말고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홈프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9월에는요. 저희 주식시장에서 꼭 승승장구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실전 매매 전략이 담겨져 있는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부도 좋고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장중의 시장 상황을 좀 정리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3일 동안 장중의 문자를 받아보릴 수 있는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홈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프로님 나와주세요. USB는 신청하시면 사실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인데 약간 제가 쓰는 보조지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공부는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두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어떤 대형주 같은 경우 아마 최근에 삼선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에 부딪힌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만 8천 원에서 9천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11만 원 전으로 저항대가 되고요. 시간 두고 본다면 그 이후에 제차 61선까지 저항대 부분이 봅니다. 이런 내용을 수록해놨으니까 많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차 인사 나누겠습니다. 7412님께서 두산중공업 최근에 아직은 흐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조정구간으로 보여지고요. 2045님께서 홈프로님이라고 보내주셨고요. 9030님은 선물 받으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0889님께서 이것도 선물 받으신 분이고요. 1441님께서 제 운동 걱정하시는데 대아TI 아마 철도주인데 최근 흐름은 제가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4202님께서 손오공 디즈니 플러스 얘기를 하시는데 11월 달이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움직임이 거친 부분이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도 있는데 손오공 같은 경우는 왕구 회사지만 사실 실적이 뛰어난 회사가 아니고 테마주에 가까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7272님의 LG 헬로 비전 매수가 8,080원 비중 10% 홍프로님 탁월한 전략 항상 감사드려요. 매수하고 나서 하락 중인데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LG 헬로 비전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관심주로 들었던 종목이에요. 5월 11일 날 들여가지고 종목이 거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한 80% 이상 상승했다가 조정기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종합유선방송 업체로 이제 LG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사실 예전에 CJ 헬로 비전이었죠. 그런데 뭔가 지금 개편된 부분과 향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렌탈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도 진출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제외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디즈니 플러스 관련 문제인데 등락은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게 영업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다 좋아지고는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워낙 큰 이슈라서 11월 달이면 지금 아직 이번 달이 8월 달이니까 9월, 12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상승을 줄 수도 있지만 최근에 8,000원 이상만 가면 약간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장대항공 나온 자리를 딱 보시게 되면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7,9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음선에 이렇게 부딪힌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되면 9,000원대까지 대반등 나오면서 한번 수급적으로 올려줄 자리지만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줄다 보니까 조종기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약간 옆으로 기울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7,500원까지 조종을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위로 종가로 8,000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신고가를 가서 상한 위로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최대 9,500원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 당장 단기 이슈로 보게 되면 1차의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 고점 돌파를 못했고 그 이후에는 스케줄 매매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11월에 아직 이슈가 살아있긴 하지만 최근에 워낙 수소차나 다른 쪽 테마가 붙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500원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요. 돌파가 된다면 9,000원까지 가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종가로 8,000원을 안착했을 때 부분이고요. 만일에 7,500원이 이탈하면 조종을 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272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종목으로 1037님의 후성 12,600원, 20% 상담 부탁합니다. 후성이 사실 좀 저한테 가슴 아픈 종목인데 제가 사실 얘기 드리고 나서 조종이 두 달 이상 나오다가 상승을 했는데 15,000원대 부분에서 지금 계속 돌파가 안 나오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 형태고요. 추세가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신고가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원래 불소 기반으로 하는 회사고 전해질 관련 그리고 중국의 후성과기라는 회사를 세우면서 전액 첨가제 부분이 향후에 있고 또 그리고 반도체 가스 부분도 이제 후성이 하반기에 이슈가 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최근 모양새를 보시게 되면 기간 외국인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속 연기금이 매수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뜨문뜨문하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 가면 인식을 한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게 되면 아직 매도가 강하진 않지만 좀 매도가 나오는 듯한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매수세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15,200원대 이 자리 가서 볼린저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아직 이탈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20선이 이탈하게 되면 저는 좀 차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700원이 이탈하면 비중 관리를 많이 하시고 12,000원대 매수가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만일에 조정 나오게 되면 보통 지금 위로 14,500원이 돌파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현재 구간에서 부담스러운 게 조정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사실 제가 매매한다면 이 가격대면 고가하고 저가를 보면서 조절해서 10% 정도 줄여놓고 만약에 신고가를 간다면 15,000원 돌파로 16,500원을 본다든지 이런 전략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께서 더 내고 싶은 욕망일 겁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이 끝나가는 시점이 내일이나 모레인데 만일에 이탈하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13,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후회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비중 관리를 조금 하시고 만약에 14,500원을 돌파한다면 고가를 보면 되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단 13,700원을 익절까 그리고 위로 14,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고잼을 노리시면서 비중 관리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1037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저희한테 확인 문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참여코드는 6969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매매 어떠세요?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네. 이제 예전에 3월, 2월에는 좀 사면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 시장은 오지 않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다시 뭔가 경제적으로 회복기를 받던 부분이잖아요. 지금은 정상화가 되고 인재부터는 실적이나 여러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좀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시죠? SK 테크놀로. 아이테크놀로. 네. 매수가는? 13만 4천 원. 13만 4천 원. 23만 4천 원이요? 아, 23만 4천 원. 네. 비중 몇 프로 정도 되세요? 20%요. 지금 손실이 좀 되셨죠? 그럼 많이 됐죠, 지금. 왜냐하면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지금 SK이노베이션 쪽에서 분사돼서 물적 분할이 된 회사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한 게 분리막 쪽인데 상장하고 나서 사실 많이 올랐고 이 부분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SK에서 뭔가 회사가 되게 뛰어난 회사고 또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 플렉서블 쪽 윈도우 사업을 좀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국 쪽하고 폴란드 공장을 좀 증설을 하면서 2024년까지 성장세는 지속을 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여기까지는 좋죠? 네. 그런데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길래 좀 샀더니 그냥 물려버리네요. 조금 올랐다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한 가격대를 보시지 않은 거고요. 이 종목은 상장한 가격대가 첫날 21만 원대 시초가가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하단으로 내려온 종목입니다. 라인은 거놓은 가격대가 그 이후에 보통 제가 신규주 강의했을 때 1개월 후를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2개월 후부터 안착이 되고 하단 15만 원부터 24만 9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적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 당일날 가격이 상당히 중요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회사가 좋은 부분은 좋지만 보통 회사가 좋아도 신규 상장 종목은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청자님.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이 종목이 5월에 상장하고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창업 투자나 그런 쪽에 물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사의 성장성하고 좀 무관해요. 이거는 한동안 분리막 이슈로 인해서 전기차 쪽에 오르다 보니까 1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위로 24만까지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위로 반등했을 때 22만 원이 돌파가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저항대가 돼요. 23만 4천 원, 5천 원대가. 그러니까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직점, 저점, 고점 구간이 23만 원이 돌파가 돼야 위로 상승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수령 구간으로 보게 되면 저가 매수를 추가로 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해는 되시죠? 네. 아니,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리서치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인기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향후에 6개월, 7개월이 지냈을 때 조금 시장 상황상 보고 일단 올라가게 되면 23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 25만 원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네, 조종이 만약에 여기서 19만 원까지 내려오시면 더 골아프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구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로 22만 원 안착한 후에 전략을 짜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 22만 원이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해도 돼요. 네, 이 부분은 추가 매수는 신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매수가 높은 부분 때문에 조절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노란토 가서 질문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아, 예, 예. 예, 말씀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제가 돌림판 돌려서 이번에는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9월에는 대박나세요. 우리 8월 작이 이렇게 새 아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셨다면 9월에는 승승장구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양념특핀 새 조각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를 통해서 선물이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주록주록 내리고 있는데 9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햇빛으로 짱짱하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선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홈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가 진행됩니다. 9월부터 나 혼자 조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USB를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기증한 USB 샵 3772번 문자 하나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도의 신 홈프로님과 함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홈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홈프로님 나와주세요.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2시 이후에 지수 꼴이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수급이 변동사항이 생기나 그 부분 체크하시고 지수 꼴이란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상승 전환 됐다 이런 표현을 드린 건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들었을 거고 그리고 오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2, 3일 정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주봉도 양선 마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코스탑하고 코스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노란톡에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해 드리고 급한 이슈는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해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비님의 롯데관광 개발 22,400원 5% 위드 코로나 주로 가져가도 될런지요? 가져가도 되실 것 같고요. 사실 롯데관광 개발이 지금 제주도 드림타워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카지노나 그런 부분이 나중에 활성화하게 되면 예전에 파라다이스나 강원낸다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객실수나 그런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에 이슈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 부분은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비님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2만 원이 안착하게 되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항공주나 그런 부분이 올랐고요.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아직 매수세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매도는 하고 있는데 시간 두고 본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 일단 정상화가 되게 되면 롯데관광 개발의 시너지가 커질 겁니다. 단, 아직은 그렇게까지 정상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 관광객도 오고 하면 객실수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신라나 다른 호텔이랑 규모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이슈는 될 수 있고요. 2만 원 안착하게 되면 위에 상단으로 상단에 2만 2천 원대의 부관이 있긴 한데 2만 3천 원대를 목표가를 정해드리고요. 혹시라도 불안정하시면 2만 2천 5백 원대에 안착되는 부분 보시고서 혹시라도 추가 매수로 가능하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 지금 얼봉상도 계속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되게 되면 2만 5천 원대까지 추세를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위드 코로나 주가 항공주나 여행주가 좀 반등은 나왔지만 아주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 두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독하구마님의 SM코어 8,205원 비중 10%. SM코어는 노벗주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SK 관련 대주주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자동차 물류 시스템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동화 물류센터가 설비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제 최대주가 SK니까 제가 잠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슈로 알려드리면 혹시 바이오사이언스의 라인에 이 회사가 껴들어가지 않을까? 그럴 또 상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는 산업 설비 자동화 시스템이나 그런 쪽에서는 기술력은 있습니다. 단 아직 회사가 매출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자 회사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최근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실리고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긴 하는데 너무 종목이 흔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8,750원을 종가로 돌파하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대는 9,300원 정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봉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뭔가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흔들림이 있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종가로 8,750원이 돌파하게 되면 9,300원에서 9,500원을 1차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강한 슈팅이 나온다면 만 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0선이 이탈 안 하면 일단 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SK 관련 로봇 관련 주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화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 해서 최근 흐름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정비열을 박스권을 돌파하고 정비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국밥님의 아주 아이비투자 6,635원 비중 15%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창업투자 쪽 관련 준대 한동안 상승세가 아주 시원하게 나오다가 고점에서 조종이 나오고 있고요. 보통 아주 아이비투자도 지금 크래프톤 상장 이슈로 올랐던 부분이고 향후에 이 부분이 이제 뭐 따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스케줄 매매들은 항상 조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단에 1,400원에서 9,3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창업투자들은 그래서 아직은 하락세고요. 위로 20선이 안착되게 되면 6,000원이고 저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기보다는 진입 자리에서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엇박자가 난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20선 안착하게 되면 일단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리니까 이 부분대로 대응하시고요. 240선 이탈 안 하면 반등은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6,100원 돌파 시 매수가 매도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관심주 전에 채널 고정. 사실 원래 준비했던 종목이 오늘 장중에 움직여서 제가 종목을 좀 바꿔서 왔는데 바로 급등할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OLED 관련이 있고 메타버스도 약간 얹혀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은 동아 엘텍이고요. 동아 엘텍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디스플레이 OLED하고 LCD 관련 주인데 검사 장비 제조 업체고요. 그리고 종속 회사에서 OLED 전공적 증착 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선익 시스템에 임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대장주가 거의 선익 시스템하고 지금 몇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프라임 엔지니어링이라든지 4개의 종속 회사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엮여 있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사실 업황이 지금 최저 부진입니다. 단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지금 라인을 증설한다는 얘기 때문에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OLED 쪽에 OS 관련해서 증착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향후에 메타버스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의 대비로 보게 되면 주가는 적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단 수렴이 워낙 길게 오다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는 조금 나왔던 부분이라서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요. 위로 보시게 되면 지금 15,000원이 예전 이 종목이 2017년도에 급하게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11,700원까지 매수 영역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를 제가 좀 줄였습니다. 1만 3,5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돌파가 된다면 정고점을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20선이 오늘 안착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전이 완전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기간을 2, 3일 정도 더 보셔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1만 3백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조종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까지는 조종 나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손절가를 1만 3백원 그리고 매수가를 현재 가격대부터 11,700원대까지 보시고 1차 목표가를 1만 3,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자상 하루 이틀 보시면서 여유 있게 보셔도 되니까 조금 실적주를 변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설명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를 보실 때 제가 노란톡에서 기아타하고 현대차를 말씀드릴 때 기아차를 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면 기아차는 20선 안착이 됐지만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대형주나 중대형주는 20선 돌파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1,160원 이하로 일단 환율이 내려온 만큼 외국인의 수급 변화 모습이 중요합니다.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테마주가 많이 상승하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바닥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 장세지 상승세로 계속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대형주는 일단 무조건 20선 돌파 부분 이후부터 보시고요. 노란톡 오시면 이런 설명 다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샵 377 이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참여 코드 꼭 잊지 마시고요.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6969 번호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홍프로 언니가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 8월 마무리는 잘 하셨을까요? USB 당첨자분들 지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은 과연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요?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 이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잘못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정확하게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일은요.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9월 시작도 여러분들 붉은 물결 가득하길 바라면서 그럼 내일 저희 6시에 만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그럼 저희 내일 만날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